강의와 교제 구성을 보면 결과가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0일 만에 이렇게 고전 3문 특히 고전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10일 만에 내가 끝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쌤이 일단 가이드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크게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야 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본격적인 강좌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일단 각 챕터별 독해 포인트나 아니면 개념들 이런 방법론을 공부하기 이전에 일단 이 교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공부할 것인가 왜 그렇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전체가 딱 잡혔을 때 공부의 효율을 빡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강좌와 교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일단 챕터를 딱 열어볼까 교제를 싹 열면 앞부분에 챕터별로 딱 5개 챕터가 보일 거야 영웅, 가정, 가문, 애정, 풍자, 판소리, 교술문학 그리고 수필까지 한눈에 싹 보입니다 이 하나의 챕터를 두 차씩 쪼개서 우리가 총 10차씩 동안 쭉 달려나가 보자 자 일단 교제 구성을 좀 살펴볼까 자 일단 첫 번째 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8페이지 우리 고전 시가 10일 만에 끝내기랑 똑같은 강의 구성이야 자 형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10일 만에 함께 달리고 마스터했던 학생이라면 자 그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가 완전히 전체 군의 특징을 장악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일단 우리 교제는 8페이지에 늘 이렇게 시작하지 내가 독해 시크릿 이때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싹 보여야 되는데 독해 시크릿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 그렇지 영웅 소설 영웅 소설 작품 군의 동그라미 쳐보자 자 우리가 어떤 작품들을 공부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전우치전, 김원전, 조응전, 소대성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가 중요해? 이걸 배우면 올해 EBS 작품 우리 지금 올해 EBS에도 영웅 소설들이 많이 나오잖아 영웅 소설 군의 특징 똑같이 관통하는 기준을 배울 겁니다 자 그만큼 영웅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 이걸 정리하는 게 바로 독해 시크릿이야 자 독해 시크릿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영웅 소설 군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 독해 시크릿이라는 건 곧 출제가 되는 요소들이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어나가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인물과 사건에 집중한다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지문을 파악하고 선택지를 판단한다 이건 똑같은데 각각의 소설 군마다 나에게 요구하는 출제 포인트들을 모르면 안 되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고전 소설이 아니니까 고전 소설 수능에 출제되는 고전 소설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자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할 거야 첫째 사건 전개를 파악한다 둘째 영웅 소설의 핵심은 대단수가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자 셋째 이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시크릿들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볼까 자 일단 다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9페이지를 딱 열면 그래서 하나하나 출제 포인트 1, 2, 3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 그리고 출제 포인트 1 한 장을 넘기면 일단 10페이지에 독해 패턴 1, 2, 3 한마디로 사건 전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사건 전개라는 건 이런 거야 공부하고 사건 전개 파악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학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를 한번 가볼까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 넷째 다섯째 이렇게 찾으면 돼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이걸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야 꿈이라는 건 이거 이거에 집중하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어떻게 공부하지 단순 개념 나열로 절대 공부 안 하지 일단 쌤의 핵심은 실전성 이걸 전부 다 기출 예제와 기출 선택지와 기출 지문들 토막으로 싹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이야 고전 시가와 동일하게 여기까지 파트 1 자 이렇게 딱 개념들을 다 학습하고 나면 이제는 나에게 어떤 영어 소설을 갖다 주더라도 나는 똑같이 읽어나가고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짚으면서 독해를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 파트는 이제 본격적인 기출 지문들이 나오는 거지 자 이 기출 지문들도 다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나왔었던 수능의 지문들도 있고 그리고 영웅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대표적인 지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영웅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난 지문도 있어 특히 전우치전은 최근에 또 전우치전은 싹 본 적 있을 건데 최근 기출들을 풀었다면 최근 8년 동안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온 출제 요소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전우치전 김원전 기출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동시에 앞에서 배웠던 1, 2, 3, 4, 5, 6, 7의 출제 포인트들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나? 이런 포인트를 정말 물어봤나? 싹 실전적으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토파 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 끝나지 하나 더 쌤이 문학 강화 고전 시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면 이제는 평가원 보기 군까지 우리가 다 장악할 거야 그래서 평가원 보기 군 일단 최근의 트렌드는 보기잖아 그치? 이 보기 군의 출제 포인트를 분석하고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영웅 소설에 보기 군이 나왔었던 걸 그대로 턱 늘어놓고 확인해보면 아 다음번에는 그렇다면 평가원은 고전 소설에서 특히 영웅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출제 방향성까지 예측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보기 군까지 쌤이 문학 강화에서는 최초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자 일단 정리하면 처음에 독해 패턴 자 영웅 소설 그냥 지문 읽고 지문 내용 설명하는 거 그런 거 없지 그건 사후적이지 우리가 지문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탄탄한 방법론을 아주 명시적으로 포인트별로 다 배운 이후에 이걸 다음 파트에서는 그대로 기출에 싹 적용해서 그대로 실전적 확인하고 실전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평가원 보기 군을 통해서는 이후엔 어떤 것들이 그리고 이 출제 패턴들을 포함해서 영웅 소설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계보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내가 집중하면서 독해 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잡아가도록 하자 이게 1강이고요 이 1강처럼 나머지 2강, 3강, 4강, 5강의 흐름과 순서 형식은 동일하게 읽어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완벽하게 10일 만에 고전 소설을 장악해 나갈 테니까 자, 이따 준비됐지? 작품 하나 의미 없잖아 작품 100개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인 1강에서 보자